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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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의, 한 siete 경호를 화식 진ין 주인тер 정보는 연출 칫솔 그거 좀. 아 마스크랑 칫솔 좀 많이 써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많죠. 아니. 병원 칫솔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이후부터 쓰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한교육 칫솔이었어요. 네. 이쪽은 병원 상담실이고요. 원장님이 탤런트 가스. 되게 유명하셔서 많이 하셨어요. 대철수 알죠? 아는 분이 있어요? 원장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연예인들 사이에서 치아가 중요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플란트 센터고요. 여기 또 액클레이 있는 인플란트 하면서도 바로 옆에 공소를 보여서. 여기 아래가 이렇게. 그. 인플란트 센터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원장님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거. 여기도 이제 원장님이고요. 원장님들이 또 계세요. 단어도 오시고. 여기 보시면 기공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각 진료실이 있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다 치료한 때마다. 고호하는 그 까맣게 해놨어요. 안 보이게끔. 한 마디 돼가지고. 다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용권 주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바로 치료하면서 바로 액스레이를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행병실, 서머실 볼 수 있고요. 저희 쪽에는 간호사 유피지처가 잘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텔처럼 한 200종에 연결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손님 보내면 치료 잘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해서 너무 잘 안 들어오세요. 코로나가 많이므로. 이제 저희 직원은 페빈랜드를 많이 이용하고 페빈랜드 직원들이 치아를 저희 서울브라인드 하시고 보내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잘하세요. 예약을 잡아주시고 오셔가지고 다시 또 점수증 써주시고 하실 수 있거든요. 언제 건강하실까요? 상호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 아주병원 선물이고요. 그쪽으로 골목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상호주차장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불편하셔서 지금 안주가 없던 기관이시죠?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두 달 정도 돼가지고 있어요. 네. 거짓말 애쓰셨어요. 오픈하면 힘들텐데. 아닙니다. 저분의 실장님 덕분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즐기고 계세요. 예수십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만 아픈거에요 좋았습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면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시리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차가운 옥냐나 뜨거운 옥냐나 피해서 드셔주시는 게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족하셨어요? 아 네. 부장님 많이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때요? 여기 시리어뿐만 아니라 여기 선생님들 어쩌던가요? 상당히 친절하시고요. 네. 시설도 최신식으로 잘 받쳐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강두에는 아마 이런 치과는 드물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에서는 1층 입구에서도 이렇게 열 체크나 코로나 체크를 하고요. 병원 또 치과병원 안에서도 또 한 번 합니다. 비대면 셀프 체크 운영해서 안전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동신 원장님이 자꾸 보니까 이게 정두네요. 소독도 하고 방문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프라임365 치과 병원 모두에 여러 가지 공기상이 붙어있습니다. 서울프라임365 치과 병원에 왔습니다. 서울프라임365 치과 병원에 왔습니다. 왕주 패밀리 랜드하고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박동실 원장님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요. 중국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셨고요. 이가 편한 치과 전에는 대표 원장님 이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